아래거라 진무공 들었나이다 다시 아래시게 전하 진무공 들었나이다 전하께서는 침수 중이시니 다음에 오시라 이르거라 다음에 오시랍니다 그래 전하 무례를 용서하소서 다만 전하의 옥체가 미려한 것이 걱정이 되어 한 번이라도 뵙고자 전하 니가 어찌 진무공 공주님께서 잠시 좀 바람을 쐬고 싶다시오 뭐라 바람을 쐬 궁 밖으로 나가셨단 말이냐 예 진무공 허면 어딜 가신 게야 대관절 어딜 가셨길래 날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으셨단 말이냐 그것은 천신도 잘 모릅니다 이건 좀 바람 위에 가 Christian 넋은 우리 해왔만 우리 안 Jar 우리 거든 감사합니다.